홍성 광천을 오갔던 분들이면 이 건물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려 30년 동안 방치된 짓담한 아파트가 드디어 철거를 앞두게 됐습니다. 한범모 기자입니다. 홍성 광천의 국도변. 회색빛 건물이 뼈대만 드러낸 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와 녹슨 철근 구조물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입구엔 이렇게 접근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건물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엔 쓰담한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4개동을 짓기 시작한 건 지난 1995년. 1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사업자 부도로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9년 뒤 바뀐 사업자가 재개한 공사마저 역시 부도로 2년 만에 멈췄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동네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동네를 꽉 막고 있어요. 흉물 아파트 위치는 주변 2개 마을 입구. 주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철거 요청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 내년 말까지 철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무려 공사 시작 30년 만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공모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충남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부처사업, 충남도 사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사전협의하고 김태흠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과 함께 임금 폐정미소와 축사도 철거될 예정. 이들 자리엔 주민복합문화공간과 귀농기촌인 시설, 주차장 등이 오는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철거공간 활용 방안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